네, GBC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벚꽃도 만개를 했고 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따뜻한 봄기운이 불 수 있도록 저희 GBCU 시청자 분들과 함께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 가지 부동산의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이 요즘에는 가격들 주택 가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가격에 맞춰서 분양의 성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 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장점이 좀 많습니다 공동구매 형태로 집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역시나 좀 들어보고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신모 김예림 대표 변호사님하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가격에 많은 분들이 예민하잖아요 주택 가격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 공동구매 같은 그런 형태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이제 그 동업 형태로 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업을 하실 때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이제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그 뭐 이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서 활용을 잘하면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길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모델하우스나 뭐 이런데 그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싼 값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그 문구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항상 의심을 또 해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업 형태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땅도 사고 돈을 모아서 그리고 집도 짓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조합을 결성을 하더라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건설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업무대행사라는 이제 업체들이 끼어들죠 그래서 이런 업무대행사나 뭐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곳들 관련해서 좀 이제 끌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잘만 하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뭐 조합 임원들이 좀 횡령을 해서 이제 돈을 뭐 사업비 같은 것들을 몇 백억씩 빼간다거나 아니면 업무대행사 수수료 같은 것들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돈은 다 냈는데 조합원들이 땅 살 돈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구요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성까지 볼 것인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다 지어진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율 자체가 이제 한 자릿수 퍼센트 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 시세보다 쌍값을 분양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울산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연곡절 끝에 이제 겨우 지어졌는데 추가 분담금을 이제 그 부담을 하라고 나왔는데 짓고 있는 중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2억 정도가 비싸게 분양을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분양 그 추가 분담금 내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내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막 되다가 또 멈춰버리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게 그 모델하우스도 막 지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동업계약 체결하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서 돈을 내면 그 돈으로 이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분양과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이제 그 2, 3년 안에 지어질 거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으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그냥 조합원 가입을 하시는 거다 그때부터 이제 땅도 사고 사업에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입주하게 될지도 사실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역주택조합들 사시고 또 이제 조합원에 가입하고 나서 항상 싸우고 그리고 이제 좋은 단지 좋은 지역에 같이 살고 싶다 보니까 친인척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친구한테도 소개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역주택조합들 워낙 실패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원수한테나 권해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뭐 글쎄요 뭐 이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원수한테도 권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단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더 어렵고 이제 그나마 지방은 조금 이제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공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만 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이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된다거나 중단된다거나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분양을 받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면 이게 동업 계약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내 사정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그 동업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을 하면 탈퇴가 쉽지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라든가 귀하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번 가입을 해서 돈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잘 두시고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워낙 좀 힘든 사업이고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업에 어떤 공동구매 형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이런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그 성 그 뭐랄까요 뭐 상도동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들이 타 지역들보다도 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뭐 재개발이나 또는 강남권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유난히도 이 성공한 그런 사업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가지 그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은 상도동의 더샵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뭐 상도 두산 위우 트레지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 지주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에요 특히나 지금 뭐 지도에서 어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요 상도역 주변에 있는 어 상도 롯데캐슬 뭐 파크에 여기 같은 경우도 어 꽤 괜찮은 그런 지역주택으로 성공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 주변에 보시면 이 상도역하고의 굉장히 인접한 지역들이에요 특히나 이 어 소위 말하는 그 지역주택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그 성공 사례들을 봤을 때 또 주변일 때 어 상도 뭐 위브라든지 트레지움 더샵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 상도역 주변으로 어 그 역세권 주변 그리고 이런 성공한 사례들이 동작구 그리고 상도역 주변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하고 가까운 그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성공 사례로 뽑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지금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성공한 사례가 아닌데 왜 자꾸 성공한 사례로 언급이 어 되는지 좀 모르겠다 아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뭐 트리마제에 대한 그 어 문제 또 그리고 트리마제 그 성공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 사례가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왜 그런 거죠 트리마제가 성수동에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여서 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를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의 성공 사례로 잘못 알고 계신 케이스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트리마제가 2001년도부터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실패 사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일단 지역 주택 조합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다 돈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 민간에 시행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이제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행사가 별도로 있었죠 시행사가 별도로 있었는데 물론 이제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는 맞는데 업무대행사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합원한테 이제 평당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이제 분양을 할 걸 예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소유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 80%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95% 이상을 이제 소유권까지 이제 취득을 해야 그래야 나머지 이제 5%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5%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대행사로 용역비도 빠지고 그리고 또 매매계약 같은 것들이 또 알바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매매가격이 올라가니까 토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던 중에 결국에 이 업무대행사 업무를 좀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던 그 업무대행사가 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 좀 수습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조합원들이 뭐 시공사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 부지를 인수를 했는데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하던 중에 이제 그 둔촌주공처럼 이제 공사비 갈등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어쨌든 사업이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평당 6,700만 원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2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시공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게 그 아까 돈을 빌려서 이제 그 사업 부지를 낙찰을 받았었잖아요 인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갚지를 못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그래서 공매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 시공사에서 다시 낙찰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합원들은 손해를 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시행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가 지어진 사례로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화정제 울산 시금 대빈 로몬 상상 당연한 지각 not 상상 선생님 추억 추억 acă ving c blowing